교향곡 9번 합창 피아노 소나타 8번 빛창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바가텔 25번 엘리젤을 위하여 교향곡 5번 운명 제목은 모르지만 아주 조금만 들어도 아... 하는 소리가 나오는 음악들입니다. 이 음악을 작곡한 인물은 그 유명한 베토벤인데 이것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을 수도 없이 작곡해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음악으로도 유명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악보에 적은 음악이 실제로는 어떤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들으면서 해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음악을 작곡한 것일까요? 1770년 독일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채로 태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죠. 베토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서서히 청각을 잃어갔는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던 베토벤은 자신의 귀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숨겼다고 합니다. 귀에 문제가 생긴 시기는 1796년, 1797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때는 베토벤이 27살 일대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시기였습니다. 음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악보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악을 연주한 것을 즉흥연주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악보가 없어도 떠오르는 음악이 어떤 식으로 연주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흥연주를 굉장히 잘했고 이것으로 유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1800년 교향곡 1번을 발표하면서 더 유명해졌지만 귀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갔습니다. 멀리서 나는 악기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했고 작게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고 말수가 적어졌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스로 작곡가로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해 유서를 쓰고 자살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유서가 공개됐는데 1802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썼기 때문에 이 유서를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고 작곡을 이어갔습니다. 소리를 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당시 만들어진 보청기는 성능이 좋지 못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에 나무 막대를 물고 피아노에 댄 채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아노가 내는 진동을 느끼며 작곡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1804년 교양곡 3번 영웅 1808년 교양곡 5번 운명 1810년 바가텔 25번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음악은 저음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베토벤이 의도적으로 저음을 사용했다기보다 고음을 잘 듣지 못하는 베토벤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13년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이후부터 다시 고음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턴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즉흥 연주로 알 수 있었던 그의 천무적인 재능과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기까지 약 30년 동안 했던 피아노 연주 덕분에 악보만 보아도 이 음악이 어떤 식으로 연주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베토벤을 초월한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823년 디아벨리 변주곡 1824년 교향곡 9번 합창 같은 것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베토벤은 1827년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에는 간염과 폐렴을 사망의 원인으로 봤지만 현대에 와서 그의 머리카락을 분석해본 결과 다량의 납이 검출돼 납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엄청난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도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